5. 야. 아, 야. 왜, 남겸 오빈 나 못 봤어? 몰라? 못 봤는데? 아, 이게 되게 좀 수상해. 조건 보겠다고 싸울 땐 얹어. 내가 더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그런 확신도 안 되는 사람을 뭐하러 사겨? 시간 아깝게 자기야 그래서 누가 먼저 좋아 어디? 질이 스타한테? 윤설 작품이 최고야 아직 들어가지 않아 난 아빠도 할 수 있어 오빠 언니? 약간 칭찬비 이런 거야? 순삼어 두 번째 코리아 두 번째 코리아 진짜 염! 약간 네 이렇게 오랫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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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